세 번째 경기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공포의 윙구단 마귀루엔드! 공포! 자, 우리 이번에는 상대팀 투수가 던진 공을 쳐내 하는데 이때 투수는 다양한 베네핏을 사용할 수 있어. 롤은 야구와 같다. 3아웃이 되면 기회는 상대팀에게 넘어가는 거야. 정번미가 먼저 타자로 들어서고 희철이! 희철이 투수가 나왔어, 처음. 전의 개판이. 나온다, 느낌이. 그러면 우리는 복불목 배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불목 배트! 나왔어, 복불목 배트! 자, 바로! 과연? 파이팅! 정범이는 어떤 배트로 질지. 대판! 대판아, 대판아. 대판아. 대판아, 대판아. 대판아, 고! 대판아, 고! 대판아, 고! 대판아, 대판아. 대판아, 대판아. 저쪽으로 친다, 이빨아. 진짜 세게 던져나? 응. 괜찮지? 이거 수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던져, 눈 매워. 그렇죠? 나머지는 수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눈 매워. 눈 매워. 되게, 자! 느낌 있다. 여명. 가볼게. 오, 희철이.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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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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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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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되게 가볍다. 야, 근데 너 무슨 자신감으로 나갔어. 되게 가볍다. 두겨, 두겨. 두겨. 너무 가볍다. 두겨, 두겨. 살살 주면 돼, 살살. 네, 밑으로 하면 돼. 어, 경훈이는 야구를 좀 하지. 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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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거 너무 좋은 거 뽑은 것 같은데? 프라이팬! 와! 오케이! 오케이! 야, 저거는 내가 보니깐 서장훈 투수 등장입니다 나 빠르게 던진다 아니, 근데 감독님 서장훈은 인간적으로 그래도 자기의 체면이 공 던질 때 이루고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공 던질 때 이루고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체면도 없니? 공 좋은데? 좋지? 너무 좀 해 스트라이크 한 바퀴 틀고 가세요 정훈이가 더 감이 안 오겠다 잘 던진다, 정훈이 스트라이크 투스타이 체인지 없어, 감독 필요 없어 본인이 마무리하고 들어와야지 오빠로 아은영님 아은영님 distracted Да 뭐 불 endorse 다